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3일 처병무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악재,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면 초과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감옥 얘기를 한 것도 정말 황당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재발절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니 지금 있는 범죄 그것도 검찰에서 덮어주고 있는데 무슨 뭐 없는 범죄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다, 너무나 많아서 뭐 이런 식의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과 관련한 배임, 변호사비 대납의혹, 그 다음에 뭐 조포결로 의혹,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대체 이재명 후보 본인이 잘 알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글쎄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검찰이나 어떤 제도적인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은 태도를 보여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또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재명 후보는 연말 연초 약간의 상승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고 30%에서 박스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갤럽이 이제 엊그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재명 34, 윤석열 33 이렇습니다. 1%포인트. 근데 이게 한 달 전에는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10%포인트 차이가 났었고요. 1주 전에는 6%포인트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포인트 차이다. 그건 뭐 급속하게 두 살, 갤럽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 이미 딴 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역전한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갤럽의 경우에 1%포인트까지 이제 근접을 해서 혼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 갤럽이 조사한 7차례를 다 조사해 보면 윤석열 후보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31%에서 37%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31%가 한 차례, 37%가 한 차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번은 32에서 36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전혀 변동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윤석열 후보는 갤럽의 경우에 26%에서 42%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진폭이 크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지지자가 어? 찍을까? 뭐 했다가 에이 이거 아니야. 뭐 그러고 이제 벗어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재명 후보는 떨어지는 것도 없고 오르는 것도 없는 그냥 고여있다. 이게 더 위험하다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그럼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면 1등이 됐다가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면 2등이 되는 그러니까 뭐 이건 독립변수가 아니고 종속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 그 점에서 굉장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나는 뭐 내가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올라가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서는 민생행보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행정능력을 부각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민생행보라는 게 결국 여기저기 가서 돈 뿌리는 거 약속하는 겁니다. 뭐 청년들한테 연간 기본소득 100만원씩 주겠다고 하더니 또 문화예술인한테도 또 가서 연간 기본소득 100만원씩 주겠다고 그러면서 재원대책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또 수도권하고 뭐 이런 저런 곳에서 300만원 이상의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청소년한테 돈 주고 노인 수당 주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한테 기본소득 주고 그리고 전국민 기본소득 하고 거기다 또 부동산 짓겠다.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을 제대로 얘기 안 하니까 이 민생회보가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거 더해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고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올 텐데 아마 그건 윤석열 후보 측에서 더하기 하고 있을 겁니다. 더하기도 못하려나요? 뭐냐면 재원대책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풍을 토론 같은 데 보면 아니 당신이 한다는 거를 다 합쳐봤더니 뭐 천조가 된다. 뭐 이런 정도의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별로 재원대책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실현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행정능력을 좀 부각하려고 했다. 해보니까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성남시, 경기도지사 시절 이때 본인이 여러 가지 조치들, 계약들 이런 걸 한 걸 보니까 대부분 측근들과 연관된 수익의약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남시에서 돈잔치를 벌인 거는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행정능력입니까? 오히려 비리 덩어리 아마 그런 공격을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팩트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선대위의 이런 어떤 역전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그 포인트 이런 것들이 별로 먹혀들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자 우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이걸 제가 사면 초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 34개 기존에 4개가 돌아다니는데 거기에다가 34개를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를 했죠. 이거 어저께 대장동 특검 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이 서울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욕설 틀었습니다. 그거 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듣고 어저께는 뭐 토요일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현장에 한 뭐 3, 4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더군요. 그 발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 욕설 장면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안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고 뿐만 아니고 오늘 원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는 곳에서 저녁때 김건희씨의 녹음 파일 2차 보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뭐 뻔한 얘기죠. 기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그분을 중요한 기사거리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 뽑아서 7시간 45분 중에서 했는데 그게 반응이 심지어는 여권에서조차 소문난 잔치 먹일 거 없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것들을 다 보도했는데도 또 이런 상황이라면 그 두 번째 순위에 있는 것들을 보도하면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타격을 가하려고 했겠죠. 타격을 가하려고 보도를 했는데 보도해놓고 보니까 이게 타격은커녕 자기네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첫 번째도 그랬는데 두 번째는 하나만 하다. 에이 그러니까 차라리 포기하자. 이런 결정이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뭐 기자들로서는 기사를 써본 사람들로서는 금방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기사가 첫 번째 기사보다 더 기사가 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훈련받은 기자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녹음 파일을 했던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라는 사람 법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 편파적인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추구하는 바가 뭐죠?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달성을 못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편향적인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는 편향적 보도를 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공정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반드시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없는데 추구하는 바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후보의 낙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법정에서 본인이 나는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 돼버렸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백은종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김건희 녹음 파일을 서울의 소리에서 틀 텐데 이미 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 윤석열 후보의 낙선 이걸 목적으로 한다고 본인이 실토를 했기 때문에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악재입니다. 자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다? 그리고 그걸 자백했다? 굉장히 심각한 악재가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의 사면 초과 중 하나고 두 번째 불교계와의 갈등입니다. 잘 아시지만 정청래 의원이 이 핵관이 자기한테 와서 조용히 좀 탈당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 이 핵관은 김용진 사무총장일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 후배 제가 취재 결과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자기 내 사전엔 이혼과 탈당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엄청난 고민에 빠진 거죠. 이게 정청래 의원이 조용히 물러갔다가 나중에 뭐 대선 끝나고 나서 복당하면 되는데 그거를 정청래 의원이 거절하고 오히려 이 핵관 논란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럼 이재명 후보한테는 이제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불교계 설득 안 듣고 있죠. 지금 불교계 원래 종교단체와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뭐 그런 경험과 관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교계 입장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데 정청래 의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해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는 펜딩 현재 진행형인 악재다. 불교계 결코 가만히 있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이재명 후보의 뜻과 무관하게 친 이재명계 여권 주변 인사들이 있죠. 황교익 마트 칼럼니스트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불교계에 대해서 자 이건 반정부투쟁이야 그러면서 불교계를 힐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교계를 자극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문제는 더욱더 꼬여갑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더욱더 짐을 오히려 안겨주는 효과가 있죠. 불교계는 불교계대로 더욱더 격앙될 것이고 그럴수록 이재명 후보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해법은 없고 꽉 막힌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문재인 정부와 이 차별화인데 자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서 차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고 실제 차별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역풍을 막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자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후보를 탄압했다 라고 발언을 하니까 친문들이 부글부글하고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실제 활동을 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화 선거 차별화 선거 전략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거의 노골적인 불만을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이 어느 중간선상에서 이재명 후보는 뭔가를 도모하고 차별화 전략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고 싶을 텐데 당장 이렇게 친문계들이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별화가 또 주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끈하게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반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가 무슨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동안에는 거의 같은 기조를 유지했으면서 이제 선거 앞두고서 말만 살짝 바꿔서 국민들을 속이려 한다. 대다수 국민이 이렇게 생각할 판에 지금 당내에서 반발이 있어서 차별화마저 주춤거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한테는 정말 진퇴양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고 자 현근택 대변인이라고 선대위 대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재명 욕설 파일이 나오자 자 이재명 욕설 파일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어서 욕설하는 장면 그걸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어서 뿌리려는 기도가 있다. 이걸 열린공감TV가 작년부터 취재를 해서 곧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성자는 문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라는 뜻이죠. 과거에는 문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새는 또 문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파들이 부글부글하죠. 아니 자기네들은 그럴 생각조차 없는데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네들한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다. 그럼 역지사지에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뿐만 아니라 현근택 대변인은 트위터리 아닌 더 레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들지도 않은 그런 거 어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포스터 그걸 가지고 또 더 레프트를 공격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더 레프트라는 뭐 이건 친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 우리가 윤석열을 찍으면 현근택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근택 대변인이 여기저기 와서 헛발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현근택 대변인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친문들은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차별화 하려고 하다가 지금 문파들의 무지무지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또 얼마나 고민거리이겠습니까. 또 하나 오늘 일요일이죠. 내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월요일의 악몽이라는 걸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월요일마다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내일도 대장동 재판이 있어서 또 증인들 나올 겁니다. 여기서 증인들이 지금 서로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의 핵심은 아니 이거의 최종 책임자가 이재명인데 왜 이재명은 조사도 안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냐 그게 핵심적인 줄기거든요.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 사람들의 항변을 오히려 더 믿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그 사람들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월요일의 악몽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제 대장동 특검 천만인 서명운동 그 발대식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알고 봤더니 변호사단체 같은 데서는 1월 달부터 이미 서명운동을 시작했더군요. 그래서 법조계 원로 전직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512명이 이미 서명을 맞췄고요. 지금 이 대장동 특검 서명운동 천만인 서명운동이 지금 뭐 서명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천만인 서명운동이 조기에 성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자 그렇게 되면 특정 이슈에 관해서 우리 국민 천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특검을 촉구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핵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민주당의 대선후보다. 그러면 정말 머리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천만인 서명운동 받으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아마 거의 한 달 가까이는 가야 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대장동 특검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 지지자 핵심 지지자만 빼놓고 국민의힘 야권 지지자 그 다음에 중도층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도 대장동 특검 도입하자는 데에 대해서 가서는 충분히 서명할 수 있는 입장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만 빼고 나머지가 뭉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한테는 정말 아픈 얘기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크게 봐서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면초가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곧 있을 윤석열 후보와의 TV 토론 여기에서 본인이 뭘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이 국민들한테까지 먹혀들지 않는 이유 그거는 화려한 말바꿈 때문에 그렇다. 대장동뿐만 아니고 대장동 특검 그 다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국 전 장관 문제 등등 이런 거에 관해서 다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아침 다루고 저녁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재명 후보한테는 굉장한 악재고 고민거리고 그러나 풀리지는 않고 바로 그거의 결집체가 박스권 32에서 36%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윤석열 후보가 떨어져도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이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돌파구가 없어 보인다. 이게 어찌 보면 더 큰 고민이겠죠. 고맙습니다. Då 2 3 4 4 5 5 8 8 8 9 9 9 10 10 12